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과연 미국은 어떻게 끝나는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문위원이시죠? 우리 이양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사실 경제방송도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출연하죠, 경제방송 분위기 다른 데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똑같죠. 일상적으로 금융시장에 관한 얘기하니까 3PRO랑 거의 진행은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한국 쪽에 대한 비중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방송 3PRO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요 양반이 많이 네, 좀 다운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저희가 또 말씀드리기가 약간 거시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서학개미 많이 하신 분들도 실제로 보면 집중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테슬라였고요 또 사실 작년 가위부터 지금까지 제2의 테슬라라고 종목이 바뀌었죠 제2의 테슬라 아니면 테슬라 같은 걸 노리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오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쁜 건 아니죠 주식이라면 어찌됐건 돈을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에 올인하시는가 이런 분들이 약간 속상한 분들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마찬가지지만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긴 흐름으로 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체감이 우리는 지금 사실은 3,200포인트 어간에서 3,000포인트 무너지니까 대충 러프하게 보면 한 8% 이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3,000포인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체감으로는 한 2,500,600 정도 느낌이 나는데 다우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오늘 사상 최고가로 갔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로 갔고 오늘 종가도 깔끔하게 갔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씩 괴리감이 많은 분들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기술주 비중이 한 20% 정도로 조금 안쪽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좀 체감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S&P 500도 거의 사상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체감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요 지금 S&P 500 사상 최고가는 안 갔지만 최근 3, 4일 연속으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아요 하락 종목수보다 그것은 그만큼 많이 비싸고 이런 것들 히트 쳤던 것들이 약간 쉬워서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그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보시면 수치부터 확인해드리면 다우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에 갔고요 나스닥 S&P 500도 전부 다 조금씩 올라갔고요 큰 테레서를 보면 한국 주식하시는 전문가 분들 리서스 센터장도 제가 가끔 방송 보면 소위 경기 민감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기 민감이라는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이라든가요 소재 산업 금융 이런 거거든요 지난주에 아마 깜짝 놀라셨던 것이 저는 김 프로님 약간 오버해서 괜히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JP Morgan 사상 최고가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JP Morgan이요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라는 워론북핏의 복지화 수회에서 있죠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사상 최고가고요 보잉 같은 경우 약간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로서 비행기도 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이 주식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약간 속상할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 안 갖고 계시지만 다들 누구나 주머니 지금 지갑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비자 카드요 오늘 비자가 됐건 마스터 카드가 됐건 다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그런 것이 시장에서의 지금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는 결코 그렇게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갖고 가시면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하겠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접근하냐로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이 최근 들어서 속낙을 한다다가 서학개미들도 테슬란이 뭐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도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는 다우 지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다우랑 S&P 오베이죠 그건 여전히 사상 최고깔 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약간 진도랑 바로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 먼저 준비된 거나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2021년의 시대정신은 저는 몇 가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구분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는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경기가 절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개의 업종이 좋았죠 그렇죠 한국에서 뭐가 좋았겠습니까 작년에는 이익까지는 모르겠으나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쿠팡이에요 매출이 엄청 늘어난 거죠 배달하는 곳이요 이마트에서도 쓱 배송하는 애들이 많이 벌었을 거라고요 그 파트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지만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 뭐가 늘었겠습니까 거기서 IT 쪽 있죠 소위 재택근무라고 그런 분류됐던 것들 온라인 쪽으로 있던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요 제가 자동차를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요 그러니까 중국의 조그만 자잔한 기업들 우리 다 무시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 중에서 자동차가 작년에 더 많이 팔려갔거나 더 많이 매출해서 정말 주가가 사상채옥과 같던 주가는 달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테슬라니까 당연히 하나는 아시겠고요 테슬라하고 페라리죠 그게 페라리? 네 페라리가 주가에 상장돼 있습니다 페라리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전년대보다 더 날아 증가폭이? 네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다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슨 아마존이 됐건 빅테크 같은 것들이 조금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래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작년 1년 전 대비 지금까지 350% 올라갔거든요 현대차도 매출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작년에 기대감으로 지고 사상채옥을 갔던 거죠 올해는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350%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GM이요 GM을 제가 자동차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GM이 60%밖에 못 올라갔어요 330% 올라갈 동안에 GM은 60%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딱 올해 보십시오 올해 올해는 GM이 한 25% 올라가고 지금 테슬라는 겨우 보압 왔을 겁니다 겨우 보압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는 정말 작년에 좋았던 것 몇 개가 집중적으로 올라갔다면 올해는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회복 기대 그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보면 이코노미 리오픈 경제활동 재개라고 표현하고 백 투 노멀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귀 아니면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백 투 워크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놀아야 되니까 백 투 플레이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경제활동 재개 정상적인 생활로의 회귀 그런 것들이 지금 큰 틀에서 올라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비자요 작년에 전체 결제 규모가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었던 건데 올해는 다시 결제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상반기 후반이나 하반기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시장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갔던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좀 쉬면 다시 올라가겠죠 다만 지금은 작년에 안 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의 기본은 경제활동 재개고 경제활동 재개되니까 일성 수준 당연히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장이 성격이 변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영원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항상 약간 어려운 사람들이 리서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레이트 로테이션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마디마디 조금씩 성격이 바뀔 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성향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쭉 넘어가서 집단 면역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JP 모건에서 금년 4월이면 집단 면역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우리가 방송하면서 너무 소수견이다 얘기했잖아요 느끼가 좀 거시기하다 그랬었는데 지난 주말에요 이게 보통 뉴스도 아니고 월스트리지저널에서 존스호킨스의 대학 교수 한 분이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거가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전제조건을 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2일 기준으로요 어저께 그저께 기준으로 19.4%가 지금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 통계 발표로요 연구가 27%까지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에 쭉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난 66주 동안 77%가 감소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일부에서는 추워갖고 검사를 안 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검사받으면 못 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 얘기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2500만 명이 확진됐거든요 그런데 확진 검사를 안 한 사람 있죠 검사 안 한 사람들의 최대 10배가 더 많았고 최저는 4배 정도가 확진 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걸렸거나 걸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갖고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 이 박사 얘기는 그래서 이분이 쓴 얘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인데요 이분 얘기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자기 보기에는 계산으로 6.5배 정도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진자를? 확진자 내지는 확진 지나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 그거 전부 다 항체가 생겼는지 자기가 모르겠어요 의자가 아닐까 모르겠으나 이걸 얼추 6조 5배로 계산하면 한 1억 8천만 명 정도 나옵니다 이분 계산대로 하면 그럼 지금까지 맞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가 맞았고 지금 3월 말까지 하면 1억 5천만 명이 지금 맞을 거거든요 그럼 더하면 3월 말 더하면 얼추 3억 4, 5천만 되지 않습니까 끝나버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피목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이 3월 말, 4월 초면 집단 면역이 항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있는데 오늘 보면 약간 거기에 약간 플러스 가능성 높아진 것이 바로 존슬앤존슬에 한 번 맞는 항체 있죠 한 번 맞는 백신이 오늘 긴급승인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출하해서 하는 걸 조금씩 좀 올려놨으면 통계가 cds가 발표하는 걸 보면 그렇게 돼서 생각보다 조금 모르겠습니다 9월부터 8월 땡겨질지 정말 4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빨라진다는 얘기하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선프로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보면 특히 해외에서 보시면 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맞은 분들 제가 컨트롤을 해봤거든요 마음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는 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시는 분 계시고 식당하시는 분 계시는데 정신없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는 지금 실감이 안 가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약간 시각이 다르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위 백두 노멀에 대한 것이 작년에도 한 두 차례 작년에 한 두 차례 있었죠 이런 논의가 그렇지만 지금 약간 더 그런 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시각이 작년에 미국이 가장 심할 때도 우리는 약간 채강을 못 했잖아요 우리는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우리가 채강을 못 하는군요 우리는 여전히 3, 400만 명 치고 있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비율로 급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는 아까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하도 눈벌아치고 그래갖고 가지를 않는다 검사 안 받느라고 하지만 이미 많이 걸렸었기 때문에 확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는 원본은 월스티 전환이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검색해서 원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저희 방송의 이 성격이 그래서 백두 노멀에 관련 주소를 얘기하는 건 지금 웃기는 얘기고 아침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진크레이머가 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섹터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은 필요하신 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이겁니다 이분 얘기는 미국에 계신 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광란의 20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20년대 로링 트엔티즈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1910년대 1차 세계대가 끝나고 막 산업혁명이 돼서 미국에서 재즈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산업 경제 산업이 모두 호황되었던 그런 시기를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광란의 20년대라는 것을 얘기를 여러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딱 그런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가 엔터테인먼트나 여행 관련 소비 그리고 인프라 투자 소재 산업 이런 데에 지금 관심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실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건지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은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뭔지는 여러분 딱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항공이랑 크루즈 이런 것이 되겠죠 딱 보면 이거 당장 가겠냐 안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감이잖아요 주시장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만 많이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고 파티에 가면 메이크업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화장품 라인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도 이분도 얘기하지만 결국 소비와 결제는 결국 어떤 카드건 비자건 아멕스건 마스터카드든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계속 소비 경제가 소라하더라면 결국 투자를 많이 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너리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저거 이제 캐터필라인데 캐터필라도 엄청 올랐더군요 주식이 그럼 오늘도 사상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 굴삭히 캐터필라잖아요 네 그런데 저게 아니라도 중장비 대여업하는 게 다 사상체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철강 소재 이런 것들 있죠 철강 소재 어쩌면 당연하겠죠 여기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건 종목은 제가 빼고 이런 거다 종목을 얘기했는데 방송에서는 느낌으로 아실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결제, 메이크업, 화장품, 인프라랑 철강 소재 등등 그런 거죠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종목이나 섹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투자가 한국보다 약간 더 편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ETF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저희가 강의하는 것도 ETF 강의를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해놓은 것도 있지만 종목 섹터가 쉽지 않으면 이번 강의, 주식 때가 그 강의 때 네 ETF는 많이 제가 다뤄놨죠 어떻게 골라야 되고 이런 걸 찾느냐도 설명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걸 찾아보면 다들 이런 놀고 먹자가 많이 있죠 일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QQQ하면 여러분들 나스닥 100을 운영하는 제일 큰 운영사 4위 운영사인데 거기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레저엔 엔터테인먼트 ETF가 있습니다 레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보면 방송사가 들어가고요 호텔이 들어가고 카지노 들어가고 여행사 들어가고 크루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이게 PEJ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하시면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주간 사상 초과를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림이죠 지금 이 그림은요 당장 이게 돈을 이익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로 하시니까 여전히 우리는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성격의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좀 우리 투자자들도 이렇게 이전하고 확산하고 있습니까 교체 매매하고 있어요 지금 교체 매매를 아직 잘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가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좋은 주식들을 말씀하신 테슬라나 아마존 갖고 계신 분은 결국 시간의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하면 대화를 잘 안 합니다 타이밍의 예술이라 아니라 주식은 시간의 예술이거든요 결국 시간을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면요 시간 있죠? 시간, 타임 타임은 영어로 보면 엘라입니다 타임은 우군이에요 우군, 연합군입니다 타임은 짧게 보면 있죠? 짧게 보면 타임이 뭐가 되냐면 애니미가 됩니다 적군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고 길게 보고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적극하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나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좀 길게 보자면 날라이고 시간은 내 편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교체 매매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런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문제없다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부터 당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약간 한 건을 보신 분이 있잖아요 두 배, 세 배 제2의 테스트를 하나 딱 찍은 거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은 약간 어렵죠 지금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블리 선생님도 항상 분산이고 좋은 주식으로 위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수한 부장도 미국 주식도는 좀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우량한 주식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 기초부터 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말하면 금리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플레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10년물 기준을 1.34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주가에는 분명히 금리의 상승, 금리의 악재입니다 방향성 금리의 악재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1.3%, 1.5%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체크만 하나 딱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12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120년 동안에요 차트가 차트의 이 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거 진한 것은 금리가 하락할 때고요 하늘색은 밝은색은 금리가 상승한 게 있는데 오른쪽은 뭐냐면 왼쪽은 10년물이 3% 이내일 때랑 오른쪽은 3%를 넘었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금리가 3% 이내를 약간 여전히 저금리 상태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갔던 상승 확률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향성 분명히 악재죠 금리가 훅 올라가면 그렇지만 여전히 한 1.3이건 1.5건 2% 이 수준에서는 조금씩 금리가 올라갈 때가 오히려 상승 확률이 더 컸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다만 3% 위에 가면 계속 올라가면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금리가 떨어져야지 오르더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만 상대적으로 하나 보겠고요 다만 그래도 인프레가 걱정된다면 방법은 주식을 다 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다른 것도 좀 모시라 그래서 이거는 장호석 본부장은 별명도 엄청 많이 주셨더라고요 엔젤장 엄청 많아요 지금 장도장도 있고 스탬프장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엔젤장도 있고요 엔젤이요? 네 아니 그 별명 하나 원하시면 드릴게요 맞춤 좋은 거로 주세요 정부로 하나 지어드려 알겠습니다 탓자의 이교수라고 있지 않았니? 탓자의? 탓자는 이상하죠 이 선생 아니에요? 이 교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교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주식 조금 어렵다까지 주식을 홀라당 팔고 딴 거 가고 하지 마시고 조금 안전한 것들만 몇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될 때 조금 방어되는 것들이 가장 쉬운 건 금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상품이 되는 것들이세요 상품이요 그리고 이제 굴이라든가 아연 알루미늄 이런 걸 한 번에 사는 것도 있고요 구리에 좀 배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장 쉬운 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프라이 되는 것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이기 때문에 가치주를 좀 투시하시는 거 그런 거 ETF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림 한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 그림 하나로 많은 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받을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야 이 그림 이런 거 짜증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이 그림입니다 왼쪽은요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엄청 조바심 남아서 저기 호가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보네요 그렇죠 주식 사고 기도하시는 게 워낙 많잖아요 얘기하는 게 있고 오른쪽은 제가 요즘 계속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안마절 타고 편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 필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패 조바심이죠 조바심 조바심은 진짜 필패라는 거 명심하시고 주식시장 아까 잠깐 우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은 내 편이지만 짧게 보면 시간은 누가 뭐라도 적군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진짜 이런 말씀은 저도 한 30년 이런 세계에 있었지만 지금 이학영 교수님이 하신 짧은 타이밍은 애넘이고 긴 시간은 알라이라는 이런 말씀은 이건 진짜 적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제가 만든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게 누구냐면 혹시 더 4라는 책을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뉴욕의 뉴욕의 스턴 마케팅 NBA 스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스컷 갤러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스컷 갤러웨이 아주 유명한 교수 더 4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던 건데 그분이 엊그저께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들었죠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려운 얘기는 제가 다 못 알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들은 것만 설명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나름은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차에 생각나가서 오늘 갑자기 말씀드렸어요 그림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그림 저도 좀 보고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반드시 필패의 그림과 마지막 그림 필패는 그건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인데요 이건 정해진 말입니다 아까 두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정프로는 지금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정프로는 좀 닮았네 아니 저는 오른쪽이죠 안경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어차피 이 그림을 보고 또 바디프린트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지 비상작이지만 어차피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평정심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우리 이항인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별명호를 저희가 제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박한 거로 심박한 거로요? 심박한 거로 마더말 어떻습니까? 마더말 모르겠어요 이름 뭐? 마더말 마더말이 뭐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런 거 좋은데요 괜찮아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찮네요 그런 거 좋아요 마더말 우리 이항인 교수님 머니스도의 방송에 또 전문위원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말로 우리 이항인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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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